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뮤직큐는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주세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음악부터 예능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인기납 흥섭 명창섭 이창섭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비투비 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오래 뵐 수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계속 음악하고 창섭씨 예능만 하지 않고 이렇게 12곡짜리 앨범 들고 와줘서 정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지금 환영해주고 계세요 요즘 스케줄 많아서 힘들텐데 잠은 잘 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유진님 어때요? 이게 이제 사실 30대가 되다 보니까 딴짓 안하고 잘 잡니다 뭐 안하고 잠만 잡니다 예전에 술 마실 때가 잠을 더 못 자 맞아요 요즘에 오히려 그냥 일찍 잠들 수 있으면 조금 더 숙면을 취할 수 있죠 맞아요 너무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영상 막 보면서 어저께 고려대학교에 또 축제를 가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어땠어요 현장 그 분위기 일단 저는 대학 축제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디든 부르면 달려갈 생각입니다 아니 그 대학 축제 사랑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열기? 열기도 그렇고 한데 제일 좋았던 건 제가 오히려 힘을 얻고 가요 항상 그들의 그 젊은 어떤 에너지에 제가 힘을 얻고 가서 그게 너무 감사하게 그러고 늘 돌아오는 길이 기분이 좋아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사람끼리 주고받는 에너지 그 어떤 순수한 에너지 맞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 멜로디들도 나이가 어리고 굉장히 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멜로디들도 같이 나이가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학생들이 주는 에너지하고는 또 다른 열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은 대학 축제에서 고대 갔으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이창성 씨한테 연락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은 약간 고급적인 스테이크 이런 느낌이라 대학생 친구들은 강렬한 마라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알 것 같아요 다른 에너지 둘 다 나에겐 너무나 좋은 에너지 네네 여러분 우리 멜로디들도 우리 마라 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또 활활 불타는 열정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마키아토 아니 그 노래를 또 축제에서 듣게 될 줄이야 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선곡이 반가웠는데 네네네 우리 제작진들은 또 앞서서 2부 꼭꼭으로 천상연이 나가서 천상연 한 소절을 부탁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마키아토 한 소절 듣고 싶은데 그럼 두 개 다 한 소절 없이 두 개 중에 만약에 하나를 택한다면 뭐 하고 싶어요? 아 사실 지금은 제 앨범에 담긴 곡을 하고 싶겠죠 그렇죠 마키아토 하고 싶죠 그러면 마키아토 먼저 들어볼까요? 카메라 보시고 우리 멜로디들 나중에 또 봐야 되니까 가사 기억나나요? 아 네 기억납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12곡을 다 못 외워가지고 하지만 후렴구는 다 알죠 음이 탈 미안처럼 가사 틀리면 가사 틀려 미안 이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5, 6, 7, 8 You are always in my heart Give you all of my hours 따뜻한 기억을 담아줄게 차가운 여백 따위 높게 여러분 이거죠 제가 이걸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제약진들은 또 천상연이 그렇게 듣고 싶다면서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 여러분 가을엔 또 이런 목소리 들어줘야죠 어떻게 천상연 한번 갈까요? 아니면 패스할까요? 아니요 한번 가요? 아니 지금 목상태 괜찮아요? 많이 좋습니다 오 여기 자신감 네네네 이번엔 갈게요 5, 6, 7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눈물로 너를 보내려고 하지만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 줄 아니 영원히 영원히 너를 지켜보며 살 거야 행복하길 바래 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반주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난다긴다 한 보컬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 이런 보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능으로만 정과자만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빛나는 보석이에요 우리 이창섭씨 본업의 가수입니다 그 본업의 가수고 본업의 메인 보컬입니다 박유리님이 방금 창타지오 보고 왔어요 이 삼삼한 노래방 아니 너에게로 가는 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아 네 그거죠? 네네 그래서 창섭이 장꾸력과 노래 부르지요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여러분 창타지오 그리고 정과자 이거 많은 검색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은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네 여러분 재미있거든요 다재다능한 친구라서 오늘은 사실 정규앨범 얘기를 좀 하려고 모셨기 때문에 그쵸 발매된 지 한 열흘 정도 그쵸 한 열흘 정도 됐죠 그쵸 됐죠 활동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어 일단 음악방송도 오랜만에 했고 또 사실 솔로로 정규앨범을 내본 건 처음이었어서 네 맞아요 의미 있죠 네 의미도 크고 그리고 정말 뭔가 한풀이 하듯이 이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열두 곡을 모두 네 왜냐면 제가 초반에 원래는 미니앨범이 올해 초에 계획에 있었는데 네 맞아요 목상태 이슈로 잠정 중단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 정규로 바꿔서 네 다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열두 곡을 꽉꽉 채워서 여러분 의미있는 처음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단독 작사를 한 곡이 바로 삼삼입니다 그쵸 단독 작사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쵸 아무래도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온전히 썼어서 네 네 되게 의미가 깊습니다 단독 작사의 첫 정규앨범에 또 들어가게 됐으니까 네 네 네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가사 쓰면서? 좀 안 풀렸던 점? 어 사실 안 풀린 건 없었습니다 오! 생각보다 술술술술 나왔어요? 네 정규앨범에 제가 가사를 쓴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네 네 사실 막 이렇게 고뇌하니까는 오히려 잘 어려워 잘 안 나왔고 네 삼삼 이 가이드를 들었을 때 그냥 바로 확 떠올라서 네 초안을 막 20분 정도 걸렸나 네 쓰고 이제 부분 부분 더 공감하고 더 좋은 단어들로 바꿔내는데 다 해서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뭐 정말 그러면 엄청 기뻤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라고 만들어진 노래 같았어요 네 네 네 너무 기분 좋게 썼습니다 여러분 요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보통 막 고뇌를 많이 하고 쓰는 스타일도 있는데 이 곡은 여러분 그냥 노무는 술술술 삼삼이라 뮤직뷰도 여러분 꼭 봐주시고 아 네 아니 본인이 좀 등판을 해주셨어야지 저 진짜 끝까지 보다 보다 그러게요 아 그래 마지막에 그래도 한 30초는 나와주겠지 창삼씨 얼굴이 있겠지 했는데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아 이게 사실 그 뮤직비디오가 아쉬워 모두의 이야기이길 바랬어요 그렇긴 해요 학창시 어렸을 때 아역부터 시작되는 맞아요 러브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는 입장으로 다가가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출연을 제일 안 왔네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처음 나오는 정규인데 이것도 우리 덕질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이창소씨 얼굴이 마지막에 좀 이렇게 보는 뭐 그 놀이터 뒤에서라도 이렇게 지켜봐주는 아버지로라도 좀 출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 대신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 컨텐츠 여러 라디오 또 여러 방송 이렇게 일부러 다른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라이브 클립도 공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아쉬움을 조금 더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중화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럼요 숙제처럼 하고 계시는군요 열심히 해야겠다 숙제라고 느낀다면 좀 그럴 것 같고 뭔가 다양한 모습을 좀 많이 즐기시길 바랬어요 여러 컨텐츠들 요즘은 이제 많이 찾아보서 즐길 수 있는 시대니까 많이 찾아보고 많이 좀 즐길 거리가 많길 바랬고 아직도 스케줄 폭탄입니다 그렇군요 한참 많습니다 우리 멜로디들 앞으로 나올 거 많다니까 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뮤지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창섭씨가 직접 퀴즈를 읽어주세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0060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껜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박소연과 설렁탕을 먹으러 간 창섭 소연에게 소금을 건네주며 누나는 소금 얼마나 넣어요? 라고 묻자 박소연은 이것하게 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무엇일까? 소금을 얼마나 넣어요? 이것하게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정답 아셨나요 여러분? 6755님이 주셨습니다 33이요 최초 정답자고요 0700님 정답 삼삼하게 오늘 힘들었는데 퇴근길에 창섭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다고요 2849님 삼삼하게 이창섭 쌈랑해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께는 모두 선물이 갑니다 이제 곡 작업 거의 끝나가고 마무리될 즈음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들려줬어요? 가족인가요? 친구인가요? 아니면 뭐 그 비투비일까요? 누구에게? 엄마한테 들려줬던 것 같아요 가족이구나 근데 사실 제가 부모님한테도 잘 안 들려주거든요 그냥 완성본을 들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믹스까지 됐을 때 그때 들려줬었어요 부모님 반응 어때요? 엄마 반응 아무래도 엄마니 다 좋다고 아니 그 창섭씨는 사실 곡을 뭐 어떻게 써도 어떤 걸 갖다 놔도 여러 장르 뭐 아무거나 해도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기본적으로 다 좋게 들리는데 그래도 어머님 그리고 비투비 멤버들의 반응 좀 알려주세요 들었을 때 이제 발표되고 나서 네 혹시 뭐 문자라든가 아니 우리 멤버들이 다 이렇게 홍보를 엄청 해줬어요 네 SNS로 맞아요 그거에 되게 힘도 많이 받았고 뭐 은광이 형 같은 경우는 쇼케이스날 이제 준비할 때 전화 와가지고 잘 해내고 오라고 하고 네 저도 은광이 형한테 그 게임 새로 출시하는 거 있는데 그거 할 거냐고 막 이런 남자들의 얘기하고 남자들의 얘기요 우리 막내 성재씨는 어떤 얘기? 다 좋다고? 좋다고요? 네 성재도 파이팅 하라고 하고 저기 한 번 이제 활동할 때 한 번은 이렇게 시간 이제 성재 너무 바쁘니까 이제 바쁘지 않을 때 연락할게 얼굴 보자 해가지고 오케이 했고 네 그렇게 잘 든든하네요 진짜 혼자 덜렁 만약에 나왔어봐요 맞아요 너무 외롭지 근데 그렇게 팀들이 또 뒤에서 항상 힘이 돼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하죠 그렇죠 음악방송 했을 때 응원법 잘 들리나 좀 잘 들려요 어땠어요? 궁금했어요 어 잘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귀가 나중에 그 이명 들릴 정도로 들렸습니다 진짜예요 상사봐 이거 다 들려? 그 음악방송 이제 삼삼 방송할 때 네 우리는 이거 이거 이제 콘서트에서만 느끼던 음원소리가 엄청 크면 마이크로 수음이 돼서 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커서 콘서트장 같았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도 음악방송 보시면 그냥 막 했거든요 콘서트 마냥 예예예 즐겼어요 우리 멜로디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 멜로디가 짱이야! 어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이 연습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어렵게 만들어진 걸 좋아했거든요 같이 노래하는 느낌이 좋아서 네네 근데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연습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럼 우린 프로가 아닌데 바로 연습을 다 해오셔서 네 첫 방 때 그렇게 하는데 막 웅장하더라고요 가슴이 멜로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시 후 4부에 봬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큐 절대음감 박수영과 이창섭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큐 자 공포의 듀엣큐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창섭씨와 제가 허밍을 해드립니다 멜로디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홍홍님이 오늘 듀엣큐는 잘 들리겠다 명창섭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창섭이 흔들리지 않고 제가 앞에 조금 헤매도 제가 먼저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명창섭이니까 뒤에 또 받쳐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좀 편하게 오늘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해볼게요 저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너무 낮게 잡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음을 너무 낮게 잡았어요 제가 제가 원래 저 음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걸 올려야 되죠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올려서 할게요 아니 편하게 했는데 지금 못 받으셔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저것보다 내가 남자 톤이니까 낮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지는데 한도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잊어주세요 이게 지금 망했어 앞에 앞에 망했고 여러분 제가 키를 올려볼게요 제가 네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아니 이거 화음을 넣어줬는데 제가 이 화음을 따라가 이거 제가 제 몸을 못 잡아요 제가 잘못한거에요 화음을 왜 넣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심지어 지금 화음도 제대로 넣지도 않았어요 죄송해요 아니 제가 따라가 제가 따라가 오늘 완전 망했어 망했다고 손에 손잡고가 왔어요 손에 손잡고 어느 포인트인지 알겠죠 이분은 선물이 갑니다 지인경님 오답이지만 어 그.. 뭔가 확 그.. 느낌이 있었어 네 근데 오답이에요 여러분 아 내 손잡고 이건 아니고 제가 앞을 좀 헤매가지고 오늘 예 그래도 힌트송을 들으면 알 수 있을거에요 정답이 좀 오고 있나요? 하.. 하.. 다행이다 정답이 정답이 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다들 귀가 좋으십니다 샵 1077 50원 유럽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구요 힌트송 나가요 흰트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비투비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비투비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를 이어드렸구요 힌트송이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허밍을 해봤는데 김춘영님 주셨어요 더클리싱 마법의 성을.. 어.. 잠깐만.. 음.. 음.. 그런거죠 음.. 음.. 어 그 앞부분을 그렇게 들으셨나 음.. 전혀 다른데요 어.. 전혀 달라요 자유롭게 이렇게는 좀 아니었는데 이렇게 들으셨고 6089님이 어.. 티라미슈 케이크 어 이거 김성철 티라미슈 케이크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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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좀 비슷하죠 아 이건 좀 비슷하네요 음.. 음.. 이렇게 했는데 티라미슈 케이크 어.. 비슷하네요 이거 비슷하죠 네 3638님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를 보내주셨습니다 어 비슷한 부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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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닌데 어 아니 근데 저 비슷하게 지금 들었어요 네? 죽어도 못 보내 해준거죠 음.. 죽어도 못 보내 음.. 음.. 아니 나 내 개인 비슷하게 아니야 이거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부분을 앞부분을 제가 헤맸기 때문에 음.. 음.. 이거를 죽어도 못 보내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헤맨 부분을 이분이 이렇게 들었어요 3638님 그리고 어 5860님이 김범수 보고싶다를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한번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창섭씨 그냥 정말 그냥 이 한 소절 네 가사 넣어서 가사 넣어서 불러주세요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여기까지 어 이거는 창섭씨 목소리를 제가 그냥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부탁을 특별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답이었어요 오답이었지만 너무 멋진 라이브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곽지민님이 네 수리야로 들으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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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가사 넣어서 네 네 난 늘 수리야 맨날 수리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아 여러분 정말 만족합니다 하하 지금까지 예 오답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만족했고요 네 예뻤어 이걸로 보내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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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전혀 아니에요 곽선일리 음.. 오.. 요것도 앞부분을 제가 헤매서 사랑했나봐 이렇게 제가 앞부분 여러분 실수해서 그렇게.. 미안해요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 가고요 정답을 오늘 창섭씨가 나오셨으니까 네 직접 공개합니다 네 정답은요 네 너 없인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너여 비투비의 너 없이 안 된다였습니다 이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5531님 그리고 2572님 비투비 너 없인 안 된다 육석영님까지 세 분께는 모두 선물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도입부 요정이잖아요 창섭씨가 아 그렇게들 불러주시더라고요 많이 예 도입부 요정 그래서 지금 차세대 도입부 요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배들 중에 뭐 2009년생 2011년생 네 많이 있어서 2007년생 네 혹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이 차세대 도입부 요정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뭐 요렇게 노력하면 좀 잘 살릴 수 있다 아니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도입부는 어 힘주지 않는 거 어 항상 뭘 제일 신경 써서 녹음했었어요 그 도입부 할 때 메시지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사 아 근데 메시지 아 가사에 근데 도입부에서 그걸 살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첫 가사인데 그쵸 아무래도 이제 처음을 스타트하는 게 어떤 형태로 시작이 되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변하니까 근데 그 전체적인 가사의 모든 내용을 이해한다면 네 네 그냥 자연스럽게 앞소절이 불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너무 힘주지 말아라 네 요런 거 네 처음에 자연스럽게 네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우니까 네 네 자연스럽게 부르려고 노력하죠 아 이게 여러분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또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요 수험생들도 준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기시험에 혹시 조언 같은 거 해줄 거 있어요?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 실기시험 네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실기 뭐 이건 하지 마라 이것도 괜찮아요 아 뭐 자유곡 선정할 때 꿀팁 뭐 이런 거 있어요? 어 너무 그 입시장 가서 이제 실기 보는 친구들은 그 본인이 연습했던 거 그 이상을 보여주려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하던 대로 어차피 연습한 만큼 나와요 네 그러니 욕심내지 마라 네 뭔가 더 과해지려 하지 말고 네 그냥 하던 대로 네 준비한 만큼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네 현장에서는 준비한 만큼만 그것밖에 안 나와요 네 어차피 얼마나 내가 그전에 쌓아놨냐가 중요하지 네 네 그날 폭발적인 가창력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막 어떤 막 이 포텐셜이 터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콘서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 굉장히 의미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창섭 콘서트는 홍보가 딱히 필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멜로디 입장에서는 콘서트 홍보하지 말아라 우리 티켓팅만 힘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네 어떤 분위기로 좀 끌고 가고 싶어요 아 일단은 일단 네 맞습니다 저 콘서트 하고요 네 KBS 아레나에서 합니다 네 네 날짜는 좀 알려드릴까요 11월 30, 12월 1일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콘서트는 어 일단 정규앨범에 있는 모든 노래를 다 부르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불렀던 것들 아 이제 좀 야 12곡 개인적으로 부르고 싶었던 거 네네네 그리고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들려드리는 자리가 될 거고요 네네 그렇다고 너무 막 발라드만 하진 않습니다 저도 댄스곡도 있을 거고 저희 여러분 댄스 앨범 안에 댄스곡 있어요 맞아요 댄스곡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그 댄스곡 준비하면서 녹음하면서 어떤 거 상상하면서 녹음하셨는지 작업을 했는지 어 일단 노래 지금 댄스곡 중에 Saturday Night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노래 부르면서 이거를 약간 좀 오히려 유쾌한 댄스들로 풀어나가볼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네 이제 또 안무가 형을 믿고 네 네 같이 만들어봐야죠 네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Saturday Night 오늘 꼭꼭이 시간이 가능하면 Saturday Night 는 아니지만 오늘 금요일 저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댄스곡이니까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권미리님이 창섭오빠 콘서트 가고 싶어서 큰돈 주고 응원봉 샀어요 제 인생 첫 콘서트를 창섭오빠의 목소리로 가득 채우고 싶어요 부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제가 빌어드립니다 권미리님 선물 가고요 네 이게 티켓팅에 성공해야만 또 그 운명적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빌어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연장이 작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엔 작지 아 그런가요? 네 멜로디가 생각하기엔 작고 창섭씨가 생각하기엔 작지 않고 몇 석이라 그랬죠? 한 2,500석 정도 네 혹시 전국 투어 하실 마음은 없나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 그러게요 또 이렇게 지방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좀 못 오는 분들도 계셔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아니면 뭐 못 오진 않아 우리가 또 이게 티켓팅 성공하면은 또 이구지구 또 다 집 싸서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 회사 얘기가 잘 되면 전국 투어도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저녁에 바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 이제까지는 검토 안 한 거죠? 아니요 사실 뭐 했어요?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콘서트를 가장 먼저 이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니까 네 네 한 번 더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네 같이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여러분 서울 콘서트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맞아요 11월 30일에 있는데 네 혹시 뮤지컬 배우로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번에 혹시 뮤지컬 느낌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저의 기대하지 말까요? 앨범 안에 있습니다 기사도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네 네 그게 약간 그 뮤지컬 스튜한 네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좀 가미한 네 화려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12곡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현장에서 네 정말 너무 의미있는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올드타운 한번 들어볼까요? 왜냐면 더블 타이틀인데 우리가 삼삼 얘기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드타운이 더 좋아요 두 곡 중에 뽑자면 네 저는 시트팝 이 장르가 너무 좋거든요 네 네 네 한번 여러분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저녁 시간에는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 들으려고 네 만든 곡인 것처럼 네 올드타운 이창섭의 타이틀 곡입니다 이창섭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창섭이 조아님이 구리는 잘 지내나요? 소식 좀 알려주고 가요 예 형아 노래 듣고 반응이 어땠는지 어? 구리의 반응 궁금하다 네 일단 구리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네 저녁에 산책을 주로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집에 이제 일 끝나고 돌아가면 산책시키거든요 네 좀 산책시키고 그러고 있고 지금은 이제 엄마랑 같이 있고 네 네 제 노래 구리한테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네 똥 싸더라고요 아 너무하네 지금 마무리하는데 그렇게 똥 쌌다는 얘기를 하면은 아니 진짜로 방송 마무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구리 아빠 이거 타이틀이다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로 가더니 응화를 이렇게 봐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섭씨 저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진짜 못한 발 오늘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아 어땠어요 일단 라디오 이렇게 나와서 러브게임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던 것 같고 네 그냥 그게 진심입니다 네 소연 누나를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계속 볼 수 있음에 제가 감사하고 맞아요 또 다음에 또 어떤 기회든 네 계속 뵐 수 있게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섭씨가 앨범만 잘 만들어서 나오면 제가 건강하게 젊게 건강관리 잘하고 언제나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도 건강관리 잘하고 있겠습니다 네 11월 30, 12월 1일입니다 여러분 이창섭 콘서트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Saturday Night 네 이 곡을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 들으면서 창섭씨는 마무리할 거고요 카메라 보시고 네 멜로디 사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멜로디 사랑해 사랑해요 안녕 1 1 1 6 감사합니다.